오늘 꼭 봐야 될 게임 뉴스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최대 10일까지 놀 수 있는 구정 연휴가 시작이 됐죠.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명절 잘 보내시고 이민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는 당근, 각 스토어별 할인 소식이죠. 스팀을 비롯해서 에픽스토어, 고그닷컴 등 모든 스토어가 할인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에픽스토어에서는 제가 어제 뉴스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데몬엑스 마키나를 무료배포 중인데요. 이 데몬엑스 마키나 게임 같은 경우는 스팀에서 지금 세일해서 판매 중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실수로 유료 구매하지 마시고 에픽스토어 들어가셔서 무료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료 배포 중인데도 꼭 돈 주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할인하는 게임들은 명작 게임부터 추천 게임, 기타 등등 할 만한 게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평소에 찜해놨던 게임들 위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할인하는 게임에서 추천하는 게임, 비추천하는 게임, 썰 풀기 시작하면 이거 한도 것도 없어요. 뭐 세일도 세일이지만 앞으로 출시되는 게임들도 만만치 않죠. 명절이 끝나는 2월 5일에는 다잉나이트 2가 출시를 합니다. 원래 출시 예정일은 2월 5일이었는데 공개된 내용을 보니까 하루 앞당겨진 것 같아요. 그런데 테크랜드에서 공개한 이 릴리즈 맵이 있잖아요. 얘네들 바보 같아요 아무래도. 테크랜드 홈페이지를 들어가고 어디를 찾아봐도 이 사진을 크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해상도가 이 정도, 이 정도의 해상도가 최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눈비비면서 봐야 됩니다. 아주 조그만 글씨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2월 4일 AM 9시 이때 공개가 됩니다. 야 이거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들고 악마는 디테일에서 나오는 건데 이 릴리즈 맵을 아무데서도 다운받을 수 없게 해놨다? 그거 아이러니하네. 뭐 제가 파쿠르 액션 게임을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올해 최대의 기대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구매를 해서 일단 플레이는 해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런 디테일, 작은 차이에서 살짝씩 기대가 무너지고 있어요.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더 액센트 게임이 총킹팩이라고 불리는 무료 확장팩을 배포를 합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잠밧대기, 의상하고 선글래스 뭐 이런 것들 좀 포함되어 있어요. 액센트 게임이 타격감 하나는 끝내주는데 문제는 엔드 컨텐츠가 없다는 거죠. 뭐 의상도 의상이지만 엔드 컨텐츠를 만들어서 빨리 무료로 배포를 해야 됩니다. 뭐 게임 설치하고 들어가봤자 플레이할 게 없어요. 수없이 많은 게임들이 할인을 하는데 그중에 킬스쿼드라는 게임도 할인을 합니다. 근데 이 게임은 정가를 주고 사도 뭐 저렴한 편인데 40%나 할인을 해서 12,300원에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탑다운 슈팅 게임으로 나쁘진 않지만 이 게임 또한 한계점이 명확합니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친구가 필요한 게임이죠. 근데 혼자서도 끝까지 플레이하시는 분이 계시긴 계시더라고요. 뭐 인내심을 발휘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마지막 스테이지까지 클리어는 가능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미드나잇 고스트헌터 이 게임의 베타 테스트가 오늘 자정부터 진행이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신청하셨다가 한번 플레이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래픽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거기다가 옛날 영화 고스트 버스터즈에 대한 오마주도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명이서 서로 떠들면서 플레이하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소식 들어갑니다. 저는 뭐 한 번도 플레이해본 적이 없는 게임이긴 한데 배틀로얄 장르 게임이죠. 에이펙스 레전드, 일렉트로닉 아츠에서 배급을 하고요. 리스폰 엔터테인먼트가 개발을 했고요. 근데 이 게임이 전세계적으로 좀 인기가 많은가 봐요. 평가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37만개가 넘는 평가가 있고요. 그중에 86%가 긍정한 게임입니다. 거기다가 또 무료 게임이죠. 제가 PVP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플레이를 안 해봤는데 에펙스 이 게임의 이제 12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신규 캐릭 매기를 공개를 했어요. 저는 이 게임의 팬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 캐릭 매기에 대한 트레일러 영상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소식입니다. 네 번째는 엘더스쿨을 관련 내용인데요. 이 게임도 제가 플레이는 안 하는 게임입니다. 엘더스쿨을 게임은 너무 세계관이 방대한 것 같고 게임을 플레이하면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손대기가 겁나는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소식은 전해드릴게요. 자 얼마 전에 엘더스쿨 온라인의 개발사인 제니맥스 온라인 스튜디오에서 공개 라이브 스트림 방송을 했습니다. 그때 2022년 엘더스쿨 온라인의 스케줄을 공개를 했어요. 2022년에 시작되는 엘더스쿨 온라인의 모험은 하이아이슬이라는 지역에서 시작을 한답니다. 이름은 뭐 브루타누의 유산이라고 명명되어져 있고요. 첫 번째 확장팩인 어샌딩 타이드는 3월 14일에 공개가 되고요. 두 번째 확장팩은 PC 버전의 경우 6월 6일에 공개가 되고요. 콘솔은 6월 21일에 공개가 된답니다. 이 두 번째 챕터의 이름이 하이아이슬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두 개의 챕터를 포함해서 총 4개의 챕터가 공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에 대해서 제니맥스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리치 렘버트라는 분이 몇 마디 거들었는데 2022년의 엘더스쿨 온라인은 좀 고전적인 엘더스쿨 온라인의 엘더스쿨 온라인의 냄새가 날 거라고 합니다. 칼질보다는 말빨을 더 세워야 되는 그런 전략적인 플레이가 요구되는 시즌인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유비소프트에서 서비스 중이던 하이퍼스케이프라는 게임을 서비스를 종료한답니다. 듣보잡인데 있는지도 몰랐어요. 하이퍼스케이프 게임은 2020년 7월에 오픈베타로 시작을 했답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4월 28일에 RIP, 레스트 앤 피스에 들어간답니다. 뭐 듣보잡이지만 고생했어요. 여섯 번째 뉴스 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타워즈에 그렇게 열광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외국 사람들은 스타워즈, 특히나 미국, 미국 사람들이 스타워즈 게임에 굉장히 열광적이죠. 2012년에 루카스 아체에서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 아니고 현상금 사냥꾼을 중심으로 한 신규 IP, 신규 스타워즈 IP를 공개한 적이 있어요. 스타워즈 1313 프로젝트명이죠.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공개한 이후에 바로 월트디즈니사에 인수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월트디즈니사가 루카스 아체의 모든 프로젝트 개발을 보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더볼트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아직까지도 이 보바팻을 중심으로 하는 스타워즈 신규 IP, 프로젝트명 스타워즈 1313 이 게임을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포티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아니 진작에 공개하지 10년 전에 발표됐는데 왜 이제서야 공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이 영상을 보면 2012년, 13년 언제 입수한 포티지 영상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개발 중인 것 같고요. 사물은 좀 디테일이 많이 떨어지죠. 그런데 NPC나 캐릭터의 움직임을 보면 움직임이 상당히 부드러운 게 보이실 겁니다. 저런 움직임이 나온다는 것은 모션캡쳐를 했다는 거거든요. 모션캡쳐까지 하면서 NPC하고 캐릭터 움직임을 노사를 했다? 저건 어느 정도 돈하고 역량이 좀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저 정도까지 예산을 투입하고 보류시킨다고? 그것도 10년씩이나? 안타깝다. 어찌 됐든 보바팻 게임을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위안이 됐을 것 같긴 합니다. 아니 그런데 프로젝트를 취소했으면 취소했다. 개발 중이면 개발 중이다. 라고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기업 나빠요. 월투디즈니 나빠요. 자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이거 참 징하게 우려먹네. 데스 스트랜딩 게임의 디렉터스 컷 에디션을 3월 30일 날 PC버전으로 발매한답니다. 디렉터스 컷 에디션은 확장팩 느낌으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새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일반 버전하고 디렉터스 컷 버전하고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판매는 스팀하고 에픽스토어 양쪽에서 다 판매를 하고요. 그런데 현재 스팀에서 데스 스트랜딩이 19,440원에 판매 중이거든요. 지금 할인할 때 데스 스트랜딩을 구매하신 분들은 나중에 9.99달러만 더 지불하시면 디렉터스 컷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데스 스트랜딩의 개발사나 배급사가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가 봐요. 보통 게임에서는 디렉터스 컷 이런 게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긴 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에픽게임즈가 폴란드에 있는 스튜디오 플라스틱이라는 개발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사는 구글에 검색해봐도 어떠한 정보도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에픽게임즈 퍼블리싱의 헥터 산세스 대표의 말을 빌려보면 20년 넘게 플라스틱 팀은 데모 씬에서 가장 야심차고 미래지향적인 프로젝트를 개발해왔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들은 기술발전의 최첨단에 서서 아름답고 예술적인 방식으로 하드웨어를 한 개까지 위로 붙이는 장르를 정의하는 경험을 만든 놀라운 그룹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우리팀에 포함하게 되어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라면서 스튜디오 플라스틱을 인수한 소감에 대해서 말을 했고요. 그런데 사운드 오브 씽이라는 잡지의 첩보에 의하면 현재 에픽이 이 폴란드 스튜디오에서 기술자하고 프로듀서 애니메이터를 모집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포트나이트하고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답니다. 추측성 기사 아닙니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기사 쓰고 말이죠. 에픽게임즈가 신규 개발사를 인수한 건 그렇다치고 그런데 그 위치가 인수한 개발사의 위치가 폴란드란 말이죠. 가만 보니까 폴란드에 우리가 알만한 쟁쟁한 게임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이버펑크와 위쳐, 시리즈로 유명한 CD 프로젝트 레드도 있고요. 기어즈5, 블레스톰 등을 개발한 피플캠플라이 그 다음에 2월 5일, 2월 4일에 출시된 다잉나이트의 개발사인 테크랜드도 폴란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폴란드가 거의 게임 개발사의 메카 아닙니까? 진짜 폴란드 쟁쟁하네. 부럽다. 가장 젖을 게임을 만든 회사들은 우리나라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꼭 봐야 될 게임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겸 명절 잘 보내시고 저도 며칠 충전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